안녕하세요. 맛집 다니고 요리하는 원필름 채널의 원필름입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가볼 맛집은 일산 정발산동에 위치해 있는 홍일본요리라는 일식 전문점입니다. 홍일본요리는 정발산동 빌라촌 축택가 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주변에 이렇게 좀 정신이 없고 주차할 공간이 많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으로 두세대 정도 주차할 공간도 따로 갖고 있으니까 그냥 가시면 됩니다. 보통 예약들하고 방문하시지만 그냥 가셔도 괜찮은 곳입니다. 이곳은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이몽식 셰프님이 운영하는 식당입니다. 이곳은 카카오페이도 데이고 영업시간은 오전 11시 반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쉬는 날은 따로 없습니다. 내부는 다치석도 있는데요. 저희는 단독룸으로 계약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옆에 또 넓은 테이블이 많이 있는 공간도 있어서 편하신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메뉴도 다양하게 있는데요. 저희는 저녁에 방문을 했기 때문에 저녁 메뉴 생선의 코스 A코스 4인을 주문하였습니다. 일본 사케는 먹으면 안되겠죠? 저희는 술자고 원산지 표시도 잘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샐러드가 나오네요. 샐러드는 소스가 새콤하니 입맛을 돋아주는 그런 맛이어서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야채도 물론 보시다시피 싱싱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자왕무신인데요. 이 자왕무신을 보면은 그 식당의 실력을 대충 알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이 집 자왕무신은 제가 일산에서 먹어본 자왕무신들 중에 가장 맛있어요. 이게 해산물도 적절하게 들어가 있어서 식감도 좋지만 이 부드러운 맛이 아 진짜 입에 살살 녹아요. 이어서 전체 요리 젠사입니다. 세 가지가 나왔네요. 전복찜인데 간장으로 적절하게 맛있게 잘 쪄져서 부드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아기간도 녹진하니 맛있더라고요. 오랜만에 먹었니 좋았습니다. 이거는 이름을 뭐라고 부를지는 모르겠지만 브로콜리랑 단호박이랑 유부랑 양갱이 같은 아니다 묵 같은 재량에서 적당히 짭짤하니 맛있더라고요. 이렇게 전체 요리까지 입맛을 돋구고 나면은 드디어 이곳의 메인인 사시미가 나오더라고요. 사시미 나오기 전에 또 술도 마셔줘야죠. 오랜만에 화요 마셨는데 확실히 화요가 좋다는 게 향도 은은하고 목롱금도 편하고 부담없이 마실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가격이 있으니까 당연히 맛 있어야죠. 비싼 술인데 사시미가 나왔는데 이 집 사시미는 참치뱃살 위주로 나오네요. 참치뱃살, 오도로, 주도로, 황새치, 뱃살에 연어, 광어, 광어, 지르너미 적신 참치 속살도 보이고 저거는 방어, 대방어, 방어? 하여튼 이렇게 좀 종류가 엄청 다양하지는 않지만 보기에는 만족스럽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 어디 참치회부터 맛을 볼까요? 어우, 참치 집었는데 기름기 가득한 걸로 집었네요. 이런 게 좋더라고요. 저는 저는 참치를 먹을 때 보통 다른 건 그냥 찍지 않고 이렇게 와사비, 생와사비만 올려서 그냥 먹는 편입니다. 그래야지 맛이 더 잘 느껴진다고 할까요? 이건 황새치 뱃살인데 이 집에 정말 괜찮은 게 뭐냐면 참치의 해동 기술이 뛰어나요. 꼭 생참치 먹는 그런 느낌을 주더라고요. 부드럽고 입에서 살살 녹는 그 맛이 식감이 정말 만족스러웠어요. 그럼 또 술도 한 잔 해줘야죠. 화요 없어가지고 이제부터 일품질로 마시기 시작했네요. 근데 일품질로는 화요보다 술맛이 좀 쎄가지고 살짝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숙성 광어인데 대광어인 것 같고요. 숙성 쫀득쫀득 찰지게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실제로 먹어봐도 식감도 좋고 이런 광어 없어서 못 먹죠. 사시미 다음에는 메로구이가 나왔습니다. 메로구이는 인당 각자 먹을 수 있게끔 따로따로 나오는데요. 이게 너무 맛이 세지도 않고 적절한 소스랑 같이 잘 구워져가지고 맛있게 먹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회 먹고 그다음에 먹으니까 맛있더라고요. 미니 장어덮밥도 나왔습니다. 이 집이 장어덮밥이랑 청어소바가 유명한데 장어 소스 찐하니 진짜 맛있었습니다. 장어 퀄리티도 좋았고 다음에는 장어 정식만 따로 한번 먹어보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소고기 스키야키도 나왔습니다. 소고기 스키야키 오랜만에 보는데요. 다 조리돼서 나와가지고 바로 먹기만 하면 됩니다. 먹는 동안 식지 않게끔 밑에 이렇게 연료도 넣어주셨네요. 그럼 스키야키 어디 한번 먹어볼까요? 소고기랑 우동이랑 이렇게 있어갖고 처음에는 그냥 떠서 먹었습니다. 일단 이 집은 간이 너무 세지 않은 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음식들도 깔끔하고 맛있더라고요. 스키야키는 이렇게 떠서 계란 소스에 묻혀서 먹으면 훨씬 더 담백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이걸 먹으니 제가 술을 안 마실 수가 없더라고요. 네 스시가 나왔네요. 초밥은 딱 적절하게 4개가 나왔고요. 이 집은 샤리에 설탕을 많이 안 쓰는 것 같더라고요. 이 초밥 한 입에 쏙쏙 먹기에 딱 좋았고 샤리도 입안에서 잘 풀어지고 네타도 좋고 맛있는 스시였어요. 떠먹고 싶어요. 네 다음은 튀김이 나왔습니다. 튀김은 새우튀김, 고구마튀김, 꽈리고추튀김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나오고 그냥 하나씩 맛볼 수 있게 나오더라고요. 튀김은 바삭바삭하게 잘 튀겨졌고요. 방금 튀겨서 나와서 그런지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 집에 또 다른 자랑거리인 청어소바입니다. 청어소바는 예전에 한번 먹었었는데 이 말린 청어가 진짜 식감 좋고 맛있어요. 비릴 것 같은데 비린말 하나도 없고 이 메밀면까지 해서 육수랑 은은한 육수까지 진짜 어르신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맛이에요. 제가 먹어봐도 맛있고요. 이제 점점 코스의 끝이 보이는데요. 드디어 코스 마지막으로 디저트인 아이스크림 나왔습니다. 저번에는 블루베리였나 체리 아이스크림이었는데 이번에는 유자 맛이 나는 아이스크림 나왔네요. 마지막에 시원하게 아이스크림을 입가심해 주니까 좋았습니다. 홍일본요리 와가지고 처음으로 일식 코스 요리를 먹어봤었는데요. 인당 9만원이라는 가격이지만 되게 만족스러웠고 다음에 부모님 모시고 와서 먹고 싶더라고요. 4명에서 인당 1명씩 마셔줬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만족스럽게 잘 먹고 간 생활의 단위에 나오는 이몬식 셰프님께서 하시는 홍일본요리 잘 먹고 갑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